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문제인 네번째 문제 실무 응용 문제죠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하는 것을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항상 동일하죠 jpg하고 크기 작게 만든 psd 파일을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있구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새 캔버스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크기는 700에 350이죠 700에 그 다음에 탭키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350하고 나머지 조건은 다 모두 동일하고요 ok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 파일들을 불러 와야 되는데요 그림 파일들은 12번부터 15번까지 파일이죠 12번부터 15번까지 모두 파일을 불러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할게요 역시 이번 작업창 파일은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원본 파일로 네 psd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 지시 보세요 그림 효과에서 보면 배경색을 999966 이라는 색상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경색 한번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999966 이렇게 입력을 해서 ok 그 다음에 바로 색깔 입력해주는 거 알트키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전경색이 바로 배경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를 보시면은 비행기 모양으로 패턴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출력 형태가 좀 작게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답 파일 네 만들어진 jpg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눈금 단위가 지금 픽셀 단위잖아요 그래서 35 정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 높이도 35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내선으로 지금 하니까 35 35 정도가 되었으니까 픽셀 크기 35 곱하기 35로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선 기출력 따라하기에서 f 파일 누르고 그 다음에 new를 누른 다음에 35 그리고 35 눌러주시고 백그라운드가 지금 패턴이니까 투명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패턴 그림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제일 먼저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서 이번에는 쉐이프에서는 자 여기 아까 전 문제에서 심볼을 선택했었죠 심볼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사용할 비행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해야 되죠 색상 값은 모두 fff죠 그래서 색상 값은 포그라운드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f6개 입력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비행기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드래그해서 그리는데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좀 정확히 크기가 좀 이렇게 크게 그려졌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좀 키워주시고 뷰에서 스냅 이거 체크 안 돼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 크기 지정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엔터키 눌러서 그림 크기 딱 맞췄다면 이제 디자인은 패턴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집 메뉴 가셔서 define 패턴으로 가셔서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저장하시거나 그냥 닫아버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림이 눈금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이제 패턴 지정될 영역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패턴 영역이 어디까지에요 지금 눈금자를 보시면 세로 눈금자 보시면 100에서 140까지 네 140까지를 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픽셀 눈금자가 네 픽셀 상태로 되어 있고 140까지죠 여기까지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 제가 선택 도구로 선택을 안했네요 자 사각형 선택 도구 선택을 하시고 140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쭉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66.7%라 좀 작게 보이죠 컨트롤 더하기를 누를까요 자 100%로 됐죠 자 100% 상태에서 창 크기도 좀 맞춰 주시고요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100%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작업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했다면 여기에다가 패턴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파시티라는 불투명도 값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백그라운드에서는 아예 혼합모드나 오파시티 조정을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이제 에디트 메뉴에서 필로 가셔서 패턴을 어떤 걸 지정하냐 방금 만든 것 비행기 지정해야죠 OK를 클릭만 하면 바로 비행기가 이렇게 모두 다 패턴이 배경처럼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파시티 값을 지정된 값인 50으로 오파시티 값을 설정을 해주면은 그림이 좀 흐릿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까지 해제를 하시고요 다음 지시사항을 보시면 1급 다시 12 파일을 가지고 오션 리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3번의 내용 지정을 하기 전에 저희 우선 그 위쪽에 비행기 쪽에 있는 것들 먼저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아이 그림 있는 거 있죠 아이 그림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아이 그림 1급 다시 13에 해당되는 거 지금 작업을 하면 되죠 6번에 해당되는 거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데 원 안에 그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창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Move 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런데 그림이 좀 너무 크죠 그래서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하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니까 우선 적당한 크기로만 좀 줄여 놓고 이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 우선 갖다 놓고 작업을 해도 상관없겠죠 엔터키 눌러서 자 프리 트랜스폼 해놨던 거는 우선 마무리를 하시고 원형 선택 도구 있죠 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형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요건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고 패더 값은 0이에요 흐릿하게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패더 값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삐뚤어진 원이 아니고 타원이 아닌 정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위치는 어디냐 보시면은 크기가 한 55에서 60 정도 정도 크기 위치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150 네 150에서 150 네 이 정도 크기 그러면은 그리고 크기가 네 여기에서부터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오는 크기 그리고 세로 눈금을 보시면은 네 여기 6 정도에 오는 크기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은 네 112 네 110.5 이 정도겠죠 네 이 정도는 크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뷰에서 스냅 체크 하시고 마우스 그냥 드래그 하시면 시프트 안 눌러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프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정원이 됐죠 그러면 좀 무시가 되지만 이렇게 크기가 원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밑에 걸 잘못 작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이건 필요 없으니까 우선 가이드라인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버리죠 클리어 가이드라인 하시고 자 여기 만든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검은색에 하얀색 원이 보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림 안에 이 원만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우선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해야 되죠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는 5를 선택해 주시고 색상은 FFCC66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 더 지정할 거 없죠 스타일은 그러면은 OK를 눌러 주시면 이 해당되는 거는 우선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다시 이제 문제 지시 사항을 보시면은 네 출력 형태 보세요 오른쪽에 맛과 여행 글자 그 오른쪽 딸기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딸기 그림을 찾아보세요 딸기 그림을 찾아보시면 여기 1급 다시 14라는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거를 이번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림 효과에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여기서 우선 딸기도 똑같이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세요 창 닫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요 네 딸기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지 커져야 되는지는 우선 작업을 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딸기 그림을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크기를 이정도로 이제 조절을 했고요 자 우선 엔터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림이 아직도 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줄이는 자 이정도로 줄였어요 자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은 마무리 했고요 네 다음 작업은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흐릿하게 지정을 해야 되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옵션 바에서 보시면 블랙 화이트 있죠? 이걸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 다음에 OK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팁에서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 그 설명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 거로 지금 작업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불투명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 잘 보시면 그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라데이션트를 지정하는 네 화살표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 점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어디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불투명도 지정해줘 아 네 그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는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화살표로 이런 가이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하는 게 괜찮겠구나 그걸 아셔야 되겠죠 자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놓고 이제 Shift 키도 손을 떼세요 자 그런데 너무 조금밖에 안 됐죠 이런 경우에는 History 가서 작업을 방금껏 취소하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네 600 대기 전 정도까지 작업을 했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네 교재에서 선이 조금 작게 된 것 같은데 네 좀 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마스크 지정해 놓은 게 검은색으로 많이 이렇게 채워졌죠 그래서 마스크에서는 하얀색으로 된 부분만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밑에 거 레이어 2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아이만 보여지게 네 그런데 아까 아이 작업할 때 제가 지금 출력 형태를 보니까 아이가 한 명만 나오면 안 되고 아이가 두 명이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Move 툴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레이어 2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앞쪽에 그림 썸네일을 클릭을 한 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 잡고 조절을 하면은 네 조절이 한꺼번에 돼 버리죠 이거 전 강의에 전 전 강의인가 제가 한번 이 부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자 레이어 패널로 가보시면 이 쇠줄 그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 마스크하고 같이 조절이 안 되고 그림만 조절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Ctrl T를 눌러보시고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위치도 문제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맞았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럼 사이즈 맞았죠 그럼 다시 이제 그 쇠줄 그림이 있던 곳에 마우스 가져가서 클릭 한번 하면 다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이런 그 쇠줄 그림이 다시 나타나요 네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팁 같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레이어 3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 교재 설명대로 그대로 또 따라가도록 할게요 불투명도 지정해 줘야 되죠 네 불투명도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80이죠 그러니까 숫자 8 한번 입력하시면 오파시티가 80%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흐릿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지시사항 보세요 지시사항 보시면 아직 그림 효과에 대해서 적용 안 한 게 많은데 네 위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작업 끝낸 거는 펜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버리면 되겠죠 작업했다는 걸로 그리고 맛과 여행이라는 글자 그것만 남았는데 그건 이제 문자 효과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교재에서 설명은 보시면 펜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행 안내 맛집 속에 그 밑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작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 도구 선택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펜 툴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에서 이전 작업에서 두 번째 거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펜으로 선만 그려져 있거든요 패스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하실 때 첫 번째 거 자 마우스 올리고 보시면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shape layer라고 나오죠 모양을 만들어 준다고 나와요 단순히 선만 그 패스 영역 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색상은 663333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옵션 바에서 여기서 직접 663333 이렇게 색상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색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펜 툴로 작업을 할 텐데 자 도형 그릴 때 출력 형태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에서 시작되는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행 안내 맛집 소개 자유 게시판 사이트 맵 이 지금 글자 밑에 배경으로 긴 가로선이 있는데 그 선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 크기는 정확히 붙여서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작업이 좀 조금 힘들게 펜 작업을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키워 주세요 100%로 아직 안 보시는 분이라면 100% 보기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창을 키웠으면 0, 0 이렇게 자동으로 눈금자도 따라서 그 위치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게 움직이면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이제 펜 작업 시작 위치 보세요 시작 위치는 가로 위치는 120 그 정도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 눈금자는 150 정도에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천천히 갖다가 놓고 네 이렇게 놓고 그럼 눈금자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밑에 위치 처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이제 포인트를 그려야 되는데 300 한 30 정도에서 위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330 정도에 오게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알트를 누르고 클릭을 시작해서 다음 시작 위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밑에 부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눈금자를 보시면은 한 330 정도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가로 눈금자로 그래서 330 정도로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위쪽 맛집 속에 쪽으로 가는 그 선은 한 460 450 에서 네 460 정도 네 460 정도까지 가면 되고 이 지금 세로 위치는 아까 150 정도 시작했으니까 그 위치로 가면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하는데 그냥 마우스 놓으면 안되고 드래그해서 휘어짐이 좀 비슷하게 휘어지게 요거를 작업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클릭을 해서 이 부분 또 없애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시작점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좀 모양이 네 삐뚤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어차피 그림이 영역이 다른 걸로 덮어쓰기 처럼 그렇게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거 이제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알트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알트 네 먼저 누르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똑같이 똑같이 복사를 해준 다음에 색상이 지금 똑같아서 여러분이 색상이 잘 안 보이는데 색상 바꾸는 거 아시죠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클릭한 다음에 검은색으로 바꿔 버리세요 자 마우스 여기 선택을 하셔도 돼요 0000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주세요 바꿔 놓은 다음에 크기가 지금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절 자 조절을 이제 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데 어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르키는 쪽 이쪽이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밑으로 오셨으면 그러면 저처럼 이런 모양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거 좀 수정해야 되니까 네 복사한 레이어에서 이 지금 레이어 마스크 쪽 있죠 이쪽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도구 상자에서 펜 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 표시 있죠 여기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패스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모서리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가 다시 나타났죠 이거를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좀 곡률도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만약에 위쪽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갖춰다가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원하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밑에도 조금만 더 공을 조절할까요 엔터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밑에 거 쉐이프 처음에 그렸던 거 그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패널에서 이 마스크 쪽 클릭을 해서 선택된 다음에 방금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작업한 그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한글에서는 직접 선택 도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이기적인 팁으로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 작업을 좀 연습을 해 보셔야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교재 설명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무브 툴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 1급 다시 12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도록 하죠 그림 검은색 쉐이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쪽 경계선에다 갖다가 놓으면 레이어가 이동이 되죠 자 1급 다시 12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 주시고 자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면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위치 맞춰 놓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는데 문제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갖다가 놓도록 하죠 자 엔터키를 눌러서 위치는 다 맞췄죠 맞췄는데 검은색으로 된 그 쉐이프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쉐이프 원 카피 이 영역에만 지금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 우선 설명대로 먼저 설명을 하나 할게요 네 교재 설명에서 5번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원 카피 레이어에 벡터마스크 썸네일을 그거를 컨트롤 플러스 클릭해서 선택 영역 만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썸네일 이 부분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눈금 점선으로 해서 선택 영역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 4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에드레이어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쪽에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재에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요 자 방금 히스토리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 작업 셀렉션까지 안 하고 그냥 쉐이프 원 카피 있죠 여기에서 이 두개 사이에 이 안에 이 그림이 나오게 하려면 전에 배운 방법인데요 알트키 누르고 이 두개 레이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이 안에 그 하얀색 부분에만 이 그림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지금 교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원래 하던대로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다음 교재 설명을 보시면 이번에는 레이어 패널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 레이어 패널이 아니고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돼요 거기서 이번에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 지정을 하셨다면 자 근데 문제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지정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죠 그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쉐이프 원을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에펙스 눌러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외부 강선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오케이 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처럼 레이어를 많이 작성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다가 그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걸 지정을 하면 안 되니까요 자 요거 작업까지 이렇게 완료하시고 저장 한번 하세요 이제 교재 지시사항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저희 폭포 그림이 어떤 지금 파일이에요 1급 다시 12.jpg죠 여기에 지시사항이 바다 물결을 그 필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그림이 있는 레이어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 이 그림이 있는 조그만 썸네일 축소판을 클릭을 해서 선택되게 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필터 메뉴에서 저희 디소트 밑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오션 리플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디소트라는 메뉴가 없다면은 여기 필터 갤러리를 실행을 해서 여기서 디소트를 찾아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오션 리플 실행하면 화면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서 리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값 지정할 필요 없겠죠 지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OK를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저장 한번 하시고 지시사항을 보도록 합시다 저희 지금 문서 그림 불러온 것들 다른 거 지금 다 작업했고 1급 다시 15 파일만 작업을 안 한 상태죠 자 그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창 갖다 놓고 여기에서 저희 이제 손만 필요해요 손만 가져다가 출력 형태 보시면은 손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거기에다가 위치시킬 건데 배경색 필요 없죠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 이 자석 선택 도구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클릭하시고 예 추가 이 상태로 더하기 상태로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확히 손 모양만 선택이 됐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손 모양만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방금 이 파일은 닫아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 펜을 좀 옆에 갖다 놓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이 손 모양도 네 위치랑 바뀌어야 돼요 크기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크기랑 조절할 때 컨트롤 T로 했었죠 컨트롤 T로 프리트랜스폰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사이즈는 좀 줄일까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돌려 놓은 다음에 이게 반대쪽으로 지금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플립 horizontal 실행을 하면 이렇게 조절이 됐죠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작업하시는 거 우선 대충 해놓고요 글씨에 맞춰서 이 그림 위치를 지정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위치로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패널에서 아우터 그루 외부 강선을 선택을 해 줘서 지정을 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오파시티 이 불중명도 값을 60으로 지정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죠 이제 메뉴바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메뉴바가 세로 눈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 확인해 보세요 14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0 60 네 170정도 까지 그림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는 역시 쉐이프 툴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출력 형태 보면은 모양 도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색상이 뭐예요 666 0 0이죠 제일 먼저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은 위쪽에 옵션바에서 네 세번째 거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하면은 현재 레이어 5에서 이렇게 그림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져 버려요 일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패스 영역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색깔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첫번째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색상을 여기에서 666 0 0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된 위치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정도 크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제 메뉴 바위에 글자를 입력할 거예요 가로로 쓰는 글자니까 첫번째 거 선택을 하면 되죠 여기 글자 우선 클릭을 먼저 해 놓고 수정할까요 자 클릭을 해 놓고 궁서 크기인가요 여행 안내 맛집 소개 자유게시판 사이트맵이니까 문자효과에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궁서고 글자는 18포인트 엔터 눌러 주시고 색상은 FFFF죠 자 F6 글자 입력해서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OK 그리고 그대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 문제지에 나온 대로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 주시고 자 OK 됐다면 다시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치 좀 지정을 해 주세요 문제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이번에는 문자효과 1번에 있는 맛과 여행이라는 글자 입력할 거예요 자 현재 글자 레이어가 입력된 상태니까 다시 T를 선택해서 바로 글자 옵션바를 바꿔버리면 현재 선택된 이 문자 레이어가 적용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클릭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할게요 궁서에서 70포인트로 지정을 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색상 색상은 이번에는 0000 FF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지시된 대로 수정했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우선 글자를 작성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맛과 띄어쓰기 해주고 여행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이제 이동 도구 선택해서 우선 위치는 지금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3px 그리고 색상은 FF 자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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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드롭 섀도우 이렇게 지정해 주고 색이 너무 옅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진하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OK 클릭 다시 문자도구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T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언덕 위에 있는 글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럼 텍스트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시가 되어 있는 게 따로 없지만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깃발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 위치는 여러분이 지정을 따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눈금자 여러분들 좀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제가 키를 잘못 눌렀는데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작성했는데 글자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면 프리 트랜스폰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나온다고 그랬죠 컨트롤 T 누른 다음에는 여기에서 스크류라는 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치 조절만 조금 맞춰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이 상태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편집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지시사항 보면서 작성 안 한 것 좀 확인 좀 해 봅시다 문자 효과에서 1번이 하고 3번 했죠 2번만 남았죠 그림 효과 다 지정했고 출력 형태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세 줄의 글자 그 앞에 있는 모양 도구로 작성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문자 효과와 모양 도구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우선 커스텀 쉐이프 툴 네 이걸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네 모양은 제일 첫 번째 거 이걸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 모양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없죠 자 올 해서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웹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원하는 거를 포워드를 클릭을 해서 만져 주셨죠 그리고 이제 색상도 바꿔 줘야 돼요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게 FF6600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네 오케이 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보시면은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하나를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또 정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Shift 누르고 요만한 크기로 그려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Move 를 이제 해야 돼요 여기다 복사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이동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Alt키 먼저 누르면 마우스 이렇게 바뀌었죠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를 갖다가 놓으세요 자 위치는 조금 이따 다시 조절하면 되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 네 근데 이 지시사항 보시면 출력 형태에서 색깔 FF6600까지 되어 있고 그 뒤에 펜 도구 사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스트로크 지정하라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무시를 하세요 네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 무시를 해 주시고 네 그 이제 글씨 마지막 남은 글자 입력을 해야 돼요 T 이 도구 그 문자 도구 클릭을 해 주시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클릭 먼저 해 주시고 글자 속성 바꿔줘야 되죠 굴림체로 바꿔줘야 돼요 궁서가 아닌 여기 마우스로 올려서 찾아볼까요 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8포인트로 지정 엔터키 눌러주시고 색상은 모두 0으로 되어 있죠 00 00 00 이렇게 색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전국 유명 여행지 안내 그 다음에 엔터키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소문한 한국 전통 맛집 또 엔터키 눌러주시고 한국의 대표 음식점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교재하고 좀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띄어쓰기 간격 너무 줄 간격이 너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이 레이아웃 그 패널에서 여기서 줄 간격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교재에서 하는 방법 어차피 교재도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지만 자 여기 첫 번째 전국 유명 여행지 안내까지만 했죠 이 부분 지워버리시고 Move 도구로 다시 선택을 해 주세요 앞에 그림 한 것처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사 순서대로 복사만 하면 끝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문자도구 선택을 해서 여기에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되죠 맞지 마시고 다시 여기로 바로 선택이 안 되니까 갔다가 다시 T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 음식점 안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위치 조절 좀 안 맞다 싶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지 보시고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았죠 요 부분이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이 지금 눈금자 보고 이거 위치 맞춰 주시고 그리고 손 그림이 있었죠 자 이게 손 레이아웃이었는데 손에 된게 너무 지금 길게 나와 있어서 이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다시 위로 레이어 올라가서 이 글자들 있죠 글자들 이런 식으로 위치 맞춰 주시고 이것도 위치 좀 맞춰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다면 모두 다 완료가 된거죠 자 이제 저장 남았죠 방금 마무리 완료 다 한거 반드시 저장은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이제 jpg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jpg로 포맷 형식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네 번째 제출용 파일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 상태로 저장 역시 파일 크기는 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저장 바로 하시면 되고 이제 사이즈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선택하시고 자 스케일이 이거는 맨 처음에 선택했다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만 조정하시면 돼요 70에 35로 10분의 1로 줄여주고 ok 눌러주면 작아졌죠 이 상태로 다시 save as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psd 파일 파일 이름 바꿔줘야 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완료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토샵에서는 더 이상 열려있는 파일은 없겠죠 자 파일 제출은 탐색기로 가셔서 여러분들 저장한 폴더로 찾아가서 그 폴더에서 저장을 하면 돼요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내문서 폴더 밑에 gtq 밑에 그 파일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모두 다 이 폴더에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파일 이 폴더로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이렇게 1234로 만들어 놓은 원래 사이즈의 파일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 놔두는 파일이고요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들은 각각 이 그림 jpg 4개 파일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 그 사이즈 줄여있는 psd 파일 있죠 이 4개 파일을 여러분이 제출을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총 8개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파일 제출하는 것까지 확실히 마무리를 하셔야지 문서 아무리 열심히 작성을 해놔도 파일 제출 안 하면은 그거는 0점 처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어 지금까지 기출 유형 까지 먼저 따라하기를 그대로 해봤는데 뒤에 기출 문제들은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설명은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설명 한번 보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설명 없이 여러분이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